이 한 문장만 주입시키면 죽었던 중국어도 다 살아납니다.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쓰레기통 좀 비워줄래? 라는 표현입니다. 자, 일단 이 문장 중국어로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번 워 빨라지 동 칭홍 이샤, 헉마?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. 네, 자, 여기에서 빵워 라는 거는 나를 도와서, 그래서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이제 이 빵워를 정말 많이 씁니다. 빵워, 나를 도와서 바, 바는요, 무엇무엇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빨라지 동, 쓰레기통을 한 다음에 칭홍 이샤, 칭홍이라는 건 비우다라는 뜻이에요. 네, 칭홍 이샤, 이샤가 들어가면 이 동작을 한번 좀 하다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문장 자체를 조금 부드럽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쓰레기통을 좀 비워주는 거, 헉마? 좋니? 그러니까 정말 좋아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탁할 때 가볍게 물어보는 겁니다. 네, 자, 그래서 이 문장 완성이 됐고요. 여기에서 여러분 쓰레기통이 중국어로 라지 동이라고 합니다. 그대로 쓰레기통이에요. 그러면 동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? 라지만 남죠. 그럼 이 라지의 뜻은 쓰레기, 그래서 이 쓰레기로 사용이 되고요. 이것을 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예를 너무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렇게 될까 봐 참도록 하겠어요. 쓰레기통 비우다는 뭐라고 한다고요? 칭홍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문장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! 이런 느낌으로 잘하셨어요. 자,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린 문장, 네, 잘 처방이 된 것 같습니다. 어떤 문장이 처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여러분이 너무 라지에 집착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좋은 문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. 반 워 바 라지통 칭홍 이샤, 하오 마? 반 워 바 라지통 칭홍 이샤, 하오 마? 반 워 바 라지통 칭홍 이샤, 하오 마? 반 워 바 이 interes트 칭홍 이샤, 하오 마? 반 워 바ährt